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베트남 중구단항 인근 해상과 필리핀 북부 동쪽해상에서 태풍의 씨앗 91w 열대여란을 레드서클로 추적감시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봉종 원해상에도 92w 열대여란 태풍의 씨앗을 옐로우 서클로 추적감시 중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레드서클은 20회 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고, 옐로우 서클은 20회 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9월 24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봐도 베트남 중부와 필리핀 동쪽 인근 해상에 1004헥토파스칼의 TD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음을 표기하였습니다. 중심기압이 1004헥토파스칼로 그다지 강한 세력은 아니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등의 각국 수치예보모델들과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등을 살펴보면 이 열대저기압은 곧 14호 태풍 고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일기도상에서 관동쪽 해상의 중심기압이 1004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관동쪽 해상의 저기압은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태풍 관련 각국의 수치예보모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9월 25일 월요일 새벽 2시 현재 한국기상청에서는 열대저압부에 대한 태풍통보문은 없으며, 하지만 곧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열대저기압 형성경보 TCFA 통보문을 발령할 것으로 추측되며, 북서태평양구역 태풍명명권을 가진 일본기상청과 뿐만 아니라 한국기상청에서도 각각 통보문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9월 25일 월요일 새벽 3시 기준을 보면, 유럽과 미국 수치예보모델들의 예측이 또다시 태풍에서 열대저기압 상태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관통하는 예측을 하면서 또다시 예측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수승기를 동반한 난순율을 가지고 베트남 중부지역과 라오스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며, 베트남 중부지역 가낭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많은 폭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0월 초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15호 태풍 볼라벤입니다. 과연 15호 태풍 볼라벤이 어디로 향할지는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